국내 연구진이 급격한 온도 상승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주종훈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공동연구진과 함께 3초 안에 섭씨 9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는 빠른 변화에도 균열이 없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연성이 높은 소재와 두께를 약 20마이크로미터로 제어한 전해질 설계를 통해 열 충격 저항성을 갖춘 연료 전지를 만들었으며 100번 이상 열 충격을 가해도 높은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이 급속 구동이 필요한 발전장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